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시골길을 걷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했어요. 이게 좀 희뿌옇게 보이는 지붕만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 아주 그냥 이 폴들로 완전히 가려져 있더라고요. 중요한 풍경 한번 보시죠. 이게 읍내 정도 돼요. 읍내 정도. 읍낸도 읍내의 최초는 면이나 리처럼 말 그대로 초가집이 있었던 동네에요. 그러다가 이제 단위가 좀 주변에 집들이 생겨나고 개발이 있게 되면 읍으로 바뀐건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알 수가 없어요. 이게 집이에요. 방금 봤던. 대단히 있고. 이거 완전 스테어 투 고스트 하우스. 유령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. 아주 그냥 영작을 너무 못하죠. 야 이게 집이야. 보고 있는 게. 올라가서 적용성 있는지 봐야겠어요. 야 진짜 이게. 어떻게 이게 집이지. 담쟁이로 다 둘러싸인 거예요. 야 진짜. 풀이라는 게 대단해. 사람이 안 살면 풀이 다 와가지고 점령해버려. 집을 먹어 치우는 것 같아. 앞에 텃밭은 이렇게 있는데. 무 같아요 무. 저번에 어디 시골 가니까 무를 심던데 여기는 벌써 무가 다 올라와 있네. 저거 봐요. 저거 집인 줄 알았는데 집이 아니야. 저거. 모양새 둥글그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. 조금만 무슨 이런 구조물이 좀 있나봐. 거기에 이제 풀들이 다 올라탄 거죠. 이건 당연히 집이고. 야 집이 이렇게 생겼어. 어떻게. 저 위로 한번 올라가서. 한번 봐볼까. 이거 다 턱받치네. 무받치네 무바. 야. 옛날에는 밭일하다가 무 하나씩 딱딱 그냥 막 이걸 뽑아가지고 참 먹으면서 일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쵸. 그럼 시퍼란 부분이 아주 매콤하면서 아주 맛있죠. 참 어렸을 때는 무 시절 저도 많이 먹었어요. 무 잘 먹으면은 체질에 맞으면은 인삼보다 더 좋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가니까 그런 생물을 먹을 끼가 별로 없더라고요. 아 이거 아무리 뭐 어디로. 숯불이 아무리 우거져도. 개구멍만 보이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. 어디 개구멍이 없는 거 같아. 개구멍 비슷한 게 있는데. 쉽지는 않아 보여. 워낙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. 이게 개구멍이거든요. 당연히 폐가죠 폐가. 들어가 봤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희뿌여게 보이지만 집이 민자에요. 집이 내부가 이렇게 민자면은 볼 게 없어요. 내부 살면서 겉에가 오히려 더 오래 됐고. 속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. 석가리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요. 보시다시피. 들어가기도 힘들고. 이런 건 너무 무리해서 진입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. 어쨌든 또 중요한 거는. 아주 볼거리가 있으면 진짜 이거. 이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가는데. 보시다시피.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. 보니까. 이 자체 덤불에 쌓인 집을 봤다. 넝쿨에 쌓인 집을 봤다. 그게 의미인 것 같아요. 보니까. 앞에는 이런 식으로 음내의 모습이죠. 예.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안채를 구경해 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